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자리라는 것이 정말 머무는 기간이 짧습니다. 반면에 살아야 할 인생은 매우 깁니다. 우리들이 다 아는 사실이지만 인간은 서푸너치 권력이라도 손에 쥐면 오래 갈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 권력이 아주 짧게 유지된다는 사실을 깡그리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리수를 둡니다. 권력을 진 사람들이. 첫 번째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첫 간부회의입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취임 뒤 주재한 첫 번째 확대 간부회의에서 일선 검사들이 그를 향해서 소신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검찰 수사의 힘을 빼는 직제개편안에 대해서 강한 반대의견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또한 권력이 저지되는 불법을 절대로 외면하지 말아달라 이런 취지의 간청 겸 성토도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검찰에서 일해온 이성윤 중앙지검장 전 법무부 검찰국장은 스스로 검찰 조직을 와해시키기 위한 추미의 발 직제개편안 자체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를 이성윤 씨는 잘 알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인하고 있는 동안에 권력의 요구에 순응해서 전직인 법무부 검찰국장의 힘을 사용해서 검찰직제개편안을 만드는 작업에 특별한 기여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부역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듣는 마음은 착잡하고 편하지 않았을 겁니다. 1월 16일 날 오전 11시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성윤 지검장 주재로 열린 최초의 확대 간부회의는 13일 날 그가 취임한 이후의 첫 번째 간부회의였습니다. 이 자리에는 차장검사 부장검사가 모두 다 참석했습니다. 분위기는 아주 묵직했습니다. 현 정권의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1차장 2차장 3차장검사가 모두 다 경질될 예정이고 또 부장검사들도 다 물갈이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분위기 자체가 아주 착 가라앉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검사들은 소신이 있죠. 정 안 되면 목이 날아가면 그냥 그만두고 변호사 개업하면 되니까. 이성윤 지검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후배로서 이번 검찰이 주도하고 있는 청와대에 대한 정권 권력형 비리 사건을 문결 우려가 있다. 이런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두 번째 간부들의 발언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한 간부가 확대 간부회에서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살아있는 권력이 저지른 불공정에게 불공정한 행위에 눈을 감지 말아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발언들도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검찰권은 오로지 헌법과 법에 따라서 국민을 위해서만 써야 된다. 사익이나 특정 세력을 위해 써야 된다. 지극히 맞는 거죠. 검찰권이라는 것이 대통령께 아닌 거죠. 국민의 것이지 않습니까. 정치, 경제를 비롯해 사회 곳곳에 숨어있는 불공정에 대한 국가적 대응 능력도 중요하기 때문에 올바른 검찰권 행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맞습니다. 검찰은 일반 서민대중들하고는 전혀 별로 인연이 없습니다. 검찰이 항상 불편함을 하는 사람이 없니까. 청와대 인근의 권력형 비리자들에게 항상 불편한 존재가 검찰이죠. 그걸 때려잡으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또 이런 발언도 계속됐습니다. 정치, 경제적 강좌의 불법과 반칙을 외면하거나 눈을 감는 것은 헌법과 국민이 우리에게 맡겨준 검사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다. 검찰객은 일반인들에게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이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권력형 비리만 저지르지 않으면 검찰 갈 일도 없는 거죠. 참석한 대부분의 부장급 검사들은 지검장에게 이런 당부를 했습니다. 이성윤 지검장께서 법무부발 직제개편안을 통과하는 것을 막아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를 크게 축소하는 법무부 직제개편안은 검찰의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하는 완전히 다 빼앗아버리는 거죠. 현재 중앙지검의 검사들 사이에서는 서울중앙지검이 맡고 있는 청와대에 대한 울산시장, 지방선거 개입권, 그리고 조국수사건 등에 관련된 모든 수사팀이 해체가 될 것이다. 이런 소문이 아주 만년해 있습니다. 이런 요구사항에 대해서 이성윤 지검장은 잘라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걱정에 대해 유념하겠다. 유념하겠지만 본인들 잘 하겠습니까.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무부의 검찰 직제개편안 작업에서 아주 핵심적인 그런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일선 검사들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수사 역량 유지를 위해서 직접 수사부서의 축소 폐지는 부적절하다. 그런데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자기가 만든 직제개편안이 아니지만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대검찰청에 그대로 전달합니다. 대검찰청은 서울중앙지검뿐만 아니고 다른 청에서 온 그런 의견을 취합해서 우리는 법무부가 제시한 검찰에 대한 직제개편안의 상당 부분을 반대한다. 이런 의견을 대검이 법무부에 제시를 했습니다. 향후 전망은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다음 질문입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를 대폭 축소하는 법무부의 검찰 직제개편안 작성 과정에서 현재의 서울중앙지검장인 이성윤 씨가 당시에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있으면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는 막상 중앙지검장이 됐기 때문에 조직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권력의 무리한 요구와 적절한 타협을 해야 될 그런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검찰국장이 있을 때하고 지금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됐을 때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죠. 그러나 정치권력을 진 사람들은 이번 기회에 아예 검찰을 재개할 수 없을 정도로 다시 일어설 수 정도로 무력화시켜야겠다. 박살내야겠다는 이런 입장이 너무나 강한 거죠. 특히 문 대통령의 입장이 너무나 확고합니다. 옳은 게 아니죠. 그러나 머릿속에 꽉 그냥 저 애들을 완전히 박살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으니까 결국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직제 개편안을 밀어붙일 것으로 봅니다. 추 장관과 문통의 합작품인 셈이죠. 다행히 이제 총선과 대선 과정을 통해서 현재 집권 세력들이 계속해서 권력을 잡게 되면 적당히 넘어갈 겁니다. 그러나 총선과 대선을 통해서 권력이 다른 편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번 한 건 검찰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한 검찰에 대한 인사대학살 검찰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행한 검찰에 대한 직제 개편안 이런 몇 건만 하더라도 두 사람 모두 집에서 편안하게 생활하기는 힘들 것으로 봅니다. 사적인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검찰 조직을 와해시키는 그런 의도를 관철시킨 자 권력을 남용하고 집권을 남용한 희미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겁니다.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죠. 그 점을 권력을 쥐고 있는 동안에는 대부분 잊어버리죠. 그러니까 감히 검찰총장이 내 명을 거부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왕조시대도 아닌데. 어쨌든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뭐든 있을 때.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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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